이번 시간에도 지금 죄송합니다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 신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건강의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밭에 널린 이 음식이 간 건강에 최고래요 황달에도 좋고 간질환에도 좋고 위장병에도 좋고 신경통 뼈질환에도 좋고 인유작용을 소변을 잘 막힌 분들에게 인유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담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놀라운 작용을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발에 흔짓만짓 밟고 다니는 애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보시니까 얘가 누구 같아요? 쑥 같죠 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쑥이 얼마나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만 사실은 쑥이요 간 환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번 시간에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쑥의 이름이 뭐냐면 어머니들의 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 쑥 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쑥 하면 부인병이 있고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안다고 어혈이 뭉쳐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쑥이 좋다는 것 정도는 다 아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성분들이 있다는 걸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Mother's World라고 하는 어머니들의 풀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여성병에 그래서 부인병에 아주 효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쑥은 오랜 역사를 왕성하고 즐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류 역사의 전쟁의 세대에서도요 쑥대밭이 된 그런 나라에도 베트남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는데도 뭐만 살아남았냐면 쑥만 살아남았습니다 쑥대밭에 뭐만 살아남았냐면 쑥만 살아남을 정도로 쑥은 정말 인류 역사의 굉장히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는데요 게다가 아주 무서운 번식력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쑥은 그냥 지 혼자 저절로 쑥쑥쑥쑥쑥 자라죠 정말 쑥쑥쑥쑥 면역력을 높이고 쑥쑥쑥쑥 림프구를 건강하게 하는 쑥은 정말로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발이 냉하신 분들 다 엄마들이 인진쑥으로 팩도 해주고 찜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손발이나 몸이 차거나 또는 생리통이나 어혈이 뭉쳐 있거나 생리불순 그리고 불임일 때도 쑥을 종종 먹이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하혈을 하시는 분들 자궁에 출혈이 있거나 또 자연유산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가지 부인병이 있는 여성들에게 이 마더스 월드라고 하는 정말 여성들의 풀 어머니들의 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부인병에 아주 효능이 있는 좋은 음식인데요 사실 쑥은 음식이라기 보기보다는 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의식동원 철학이 완전히 저하되신 분들에게 칼슘과 철분의 레벨이 지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들어가니까 채식하면 토탈 프로테인 총 단백질 수치도 떨어지고 철분도 모자라고 칼슘도 더 모자랄 것 같은데 어때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 보니까 레벨이 다 잡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지금 깨지시고 있죠 야 단백질 모자라면 닭가슴살 좀 먹어야 되고 메르츠 꼬당이도 좀 먹어야 되고 사골국물도 좀 드셔야 되는데 뇌혈관 관상동맥 혈관 싹 다 초토화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하시면서 어르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자 이렇게 쑥에는 칼슘이나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최근에 이제 쑥에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이 있는데 말라리아 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대요 이 아르테미신이라는 이 성분이 말라리아 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서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쑥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흔진만지 돈 안 주고 사는 유일한 음식이라 여러분들이 쑥을 굉장히 무시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쑥철에는 여러분들이 좀 쑥해는 처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쑥에는요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 A는 항암제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인체에 세균이나 마이러스가 이렇게 침립하게 되면 저항력을 쑥쑥쑥쑥 높여주고 또 항암력도 쑥쑥쑥쑥 올려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당근, 단호박 뭐 이런 쑥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분들이고요 또 베타카로틴 외에도 아주 항암 효과가 좋은 복합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암, 항염에 좋고요 특별히 쑥의 이런 성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염이나 황달이나 복수가 차있을 때도 담낭에 염증이 있을 때 간질환의 쑥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쑥떡, 쑥개턱 또는 쑥버무리 또 뭐가 있습니까? 쑥으로 쑥국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쑥으로 잘해 드시는 거 주로 쑥하면 떡으로만 생각을 하시죠 쑥개떡, 쑥버무리 매일 자주해 드시고 쑥국도 좀 드시고 쑥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샐러드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샐러드도 굉장히 향긋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쑥을 잘 활용하시면 특별히 간기능이 상당히 많이 회복될 수 있고요 또 손발이나 손발이 냉하신 분들이 쑥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식욕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쑥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소개하지만 황달, 간질환, 특별히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 또 무릎관절이 안 좋고 신경통, 에이고 다리야 비만 오면 쓰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유작용이 안 돼서 소변이 말라 있는 분들 인유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쑥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겠고요 담석이 잘 생기지 않게 하니까 간기능이 좋아지겠죠 간의 담석이 축적되지 않게 하니까 그리고 갈증 소염제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베네치도 먹월드, 쑥의 이점을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면 키드니, 신장질환에도 쑥을 활용하시면 신장기능도 상당히 지금 요산수치 있고 빌리루민 수치 있는 분들도 쑥을 잘 활용하셔서 쑥을 차로 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스플린, 비장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리버, 간기능에 쑥이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시키기 때문에 간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쑥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Women's Health, 여성들의 부인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Pain Relief,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이 쑥찜질 많이 하시죠 쑥찜질도 많이 하시지만 쑥은 해독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쑥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쑥듬 많이 드시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Indigestion Relief 소화불량이신 분들이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담집이 잘 나오도록 유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오늘 처음 하셨을 거예요 Treatment of Breach Burst 아이들이 출산할 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옵니까? 다리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오는데 거꾸로 여가가 출산될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쑥을 일부러 말깁니다 거꾸로 아이가 출산할 때 다리부터 나오는 아이들 이럴 때 치료제를 써 쑥을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 쑥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 배우셨죠 참 재밌죠 쑥의 종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참쑥, 인진쑥 몸을 되게 열을 내주는 약쑥, 떡쑥, 개똥쑥, 사철쑥, 사주아리쑥, 향쑥, 제비쑥, 사자발쑥 너무 많죠 종류가 여러분들도 밭에서 캐다 보니까 이게 쑥인지 뭔지 헷갈리는 애들 알고 봤더니 다 쑥이에요 사자발쑥, 뺑쑥, 물쑥, 맑은 대쑥, 다북쑥, 황해쑥, 빗쑥, 익무초쑥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쑥이 몇 종류가 있대요 250종류의 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캐시다가 실장님이 시골생활 처음 해보니까 이게 쑥인지 잘못 먹었다가 탈라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쑥같이 생긴 애들은 거기다 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쑥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그래서 쑥은 산통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또는 변비가 심할 때도 도움이 되고 경련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 소화력이 약할 때 그리고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도 역시 쑥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욕하실 때 자역하실 때도 쑥 말려가지고 이렇게 물에 넣어 넣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사님처럼 음식을 잘 못 드시고 계속 구토하실 때 지금 이제 체력이 너무 딸리셔서 힘드시죠? 주무셔도 됩니다 이런 구토하실 때도 위와 장애 상태를 많이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을 좀 종종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쑥 버무리 드셨죠? 네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이코뉴러시스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을 때도 쑥을 자주 헤매기는 게 좋습니다 이 멘탈에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 쑥을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젖산 피부를 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들 이교대 상교대 하시는 분들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신경이 상당히 예민하고 약하신 분들 잠 잘 못 주무실 때도 쑥차를 드시고 주무시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선천적이거나 아주 일반적으로 과민하신 분들 불안, 불면증 그러니까 신경계통을 안정시키는 데 쑥이 굉장히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쑥차를 종종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쑥듬하러 많이들 가시죠 그러면 이제 도움이 돼서 아주 그냥 중독이 되시는 분들 많은데 쑥은 정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쑥은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모든 약 효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쑥은 마더스멀트라고 하는 여성들의 풀이인 것만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쑥을 공부해 보니까 쑥이 어디어디 효능이 있든가요 황달, 간경화, 간염, 간 수치를 내리고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석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특별히 간에 굉장히 특효로 작용하는 게 뭐였어요? 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몸이 냉하거나 하혈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쑥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정신기능이 약하신 분들 멘탈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도 쑥이 굉장히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이나 또 수면을 굉장히 부드럽게 유도하는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쑥차를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카모마일을 드셔도 되고 레드클로바나 저 뭡니까 개바카 개바카가 뭔지 아시죠? 개바카 차를 좀 드셔도 호흡차 이런 거를 좀 드셔도 불면증을 많이 완화합니다 그래서 쑥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